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가 상당히 뜻깊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흥미말씀하셨지만 한국 뮤지컬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뮤지컬의 세이베이 공개가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도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공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을 위해서 저희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공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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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딸은 양상브를 배워도 많이 다쳐서 다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작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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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ев novo Gaz 너는 좋은 작품ą 이 통역과 시간관계에서는 모든 점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박초옷은 오늘 아이 siento 우리 문장 한 번 congratulate 뜻깊은 공연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, 무슨 통역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잠시만요 마이크 있는 거 지금 얘기할게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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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0 tema pela. B, 1.00 107 側 striking A, 1.00 O, 1.0 이겨서 Oliva X3 2, 139번 1, 1, 3, 9번 1, 1, 3, 9번 여기 남들이 될 때 박수도 좀 쳤는데요 1, 2, 1, 2, 6번 1, 2, 1, 2, 6번 1, 2, 3, 6번 1층 D, 158번 1, 2, 2, 6, 5, 5, 4, 5, 5, 5, 6 2, 3, 5, 6, 6, 6, 7, 7, 8, 8, 8, 8 1, 2, 3, 5, 6, 7, 9, 9, 9, 10, 10 1층 A A1대입니다 1s.A.109번의 오대요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, 모르겠습니다 1회 공연, 2회 공연 사이에 배우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만 해도 고민을 계속했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5분으로 대표되는, 아까도 말씀드렸던 160분 여러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지금 당뇨하면서 힘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예측! 아직 안 끝났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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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윤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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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윤챠!